뭐냐면 지옥에 노력이래. 어디에? 볼티머에서 노력이죠. 뭐하려는 노력이야? 향산시키려는 노력이죠. 도시를 향산시키려는 노력이죠. 뭘 통해? 자원가원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에서 어떤 이웃이냐면 거주민들과 비즈니스 주민들이 뭘 감당할 수 있는 집과 가게를 스프러스 업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 스프러스 업이 무슨 말이냐? 원래 가게 지인이나 집지인인데 자기 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을 못하니까 그림 막 그려놓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그래서 뭐죠? 꿈이다. 이런 뜻이죠. 장식하다. 집과 가게를 장식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컬러 프로젝트가 주는데 이런 건물에게 메이콥을 주는 거죠. 메이콥어라는 말은 위에다가 뭔가 칠하고 장식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누가를 찾는 게 돼요? 단장. 장식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 몇 명 간단. 몇 명은 간단히 필요한 게 뭐 필요해요? 새로운 코스가 필요하죠. 페인트 코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에 있어서 물론 자원공사들이 만드는 데 뭘 만드냐면 묘러를 벽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데 외부의 벽을 뭐로 바꾸는 거야? 하나의 하나의 X템 아트로만 바꾸는 거죠. 예술로 바꾸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전체 커뮤니티가 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수년과 즐길 수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많이 바꾸는 거죠. C&S 뭐 때문에? 뭐요? 그들이 시작한 이후로 3년 전에 그들이 시작한 이후로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뭐였어? 이미 이미 약간 올라갔죠. 어디서? 적은 적은 수입의 지역 수입이 낮은 지역에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쁘니까 같이 올라가겠지. 일단 암시하는 게 뭐죠? 이 컬러 프로젝트 위에 그래서 컬러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거에요. 1번, 2번. 그것을 제공한다. 어신스턴트를 제공한다. D번? 다른 수입의 레벨. D번? 그것은 가지는데 볼세이 매일로다죠. 예술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주다간다. 어, T번 괜찮네. 우와. 돈이 올라가고 그리고 네. 예술 작품 작품을 안 좋은다. 이렇게 해보죠.